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정밀 초음파 도대체 뭘 보는 건지 제가 일단 그 정밀 초음파 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환자 찍은 거를 보여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막 환자 이름이 막 써 있어서 의료법이 위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빈 차트하고 제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보여드릴께요 구글에서는 초음파에서 보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오늘 보시면은 먼저 뭐 이게 보통 20주에서 22주 사이니까 뭐 22주 다 써놓고 예를 들면 뭐 애기는 한명인지 두명인지 그 다음에 머리가 밑에 많이 있는지 뭐 이런거 중요한게 아니라 이제 결국 요거를 쭉 보는 거에요 그래서 카붐세툰 페르시틈이 있는지 카붐세툰 페르시틈은 요 구조물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에요 그 다음에 세리벨럼을 세리벨럼의 크기는 임신주성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리벨럼이 임신주성을 재는 거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세리벨럼 그 뒤가 시스타나 마그나란 뇌실 입니다 1cm 이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 봐볼때 같이 이렇게 시스타나 마그나란 뇌실 그 다음에 라테라벤드리클 라테라벤드리클은 보기가 쉽죠 어 그걸 먼저 고른 겁니다 라테라벤드리클은 이제 두개가 있는데 여기 1cm 미만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게 아이보 눈알이 있어야 되요 눈알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눈알 눈알 보이죠 여기 안에 보면은 눈알이 딱 보여요 보시면 눈알 보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언청인지 아닌지 괜찮죠 콧구멍이 있고 윗입술이고 아랫입술 안 갈라져 있죠 근데 갈라져 있으면 요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확인하면 실처럼 나오죠 가장 이제 너무 이게 얇아서 잘 확인이 안되는 경우 하품하면 확실히 탁 나와요 그래서 애기 하품 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장초음파를 보면 요 시티우스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위도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심장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위도 오른쪽에 해야 돼요 이런건 상관이 없는데 심장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위가 오른쪽에 있고 이건 안되거든요 이제 고개 고건지 심장과 위와의 관계 그 다음 포챔버 뷰 포챔버 뷰는 심장에서 중요한 뷰 입니다 좌심실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 여기 뚫려 있습니다 원래 이건 나중에 72시간 이내에 막힙니다 생후에 아시겠죠 아시겠죠 요게 이제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죠 무슨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3배 슬비 를 보는거에요 3배 슬비 뷰 폐동맥 대동맥 상대정맥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폐동맥 대동맥 상대정맥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대 1대 0.5 또는 1대 0.8대 0.5의 크기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RVOT 와 LVOT 는 서로 교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좌심실 유출로와 우심실 유출로 좌심실 유출로가 뭡니까 좌심실에서 나가는 것은 대동맥 우심실 유출로 라이트 벤트리큘러 아웃트랙 뷰는 우심실 유출로는 폐동맥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엇갈려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나가면 안됩니다 그것도 같이 보는거에요 방향도 보고 거기 있는 것도 보는거에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RVOT 입니다 RVOT 고 LVOT 가 이렇게 나가는 거 여기도 살짝 보이죠 이게 RVOT LVOT 입니다 이런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RVOT 하고 LVOT 가 이제 엇갈려 있는 거 LVOT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아웃틱 아치 뷰는 뭐냐면 RVOT가 쭉 나가다가 이제 쭉 이렇게 나가다가 위에 뇌 쪽으로 가는 혈관 그 다음에 상지 동맥으로 퍼지는 그 혈관들을 볼 수 있는 그 뷰입니다 보시면은 요거죠 요거 요거 요게 이제 쭉 가서 대동맥 궁인에서 하행 대동맥이죠 디센트 아웃 하고 그쵸 요게 이제 뇌로 가는 혈관들 그 다음에 이 척추로 가는 혈관들 이런것들이 보여지는 되게 중요한 혈관들을 보는거 요게 아웃틱 아치 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쵸 브라키오세팔릭 바테리 상지로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커몬 카르티드 이런것들이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아시겠죠 아웃틱 아치 뷰 그 다음에 덕터스 아치 뷰 덕터스 아치 뷰는 요겁니다 어 한마디로 라이트가 우심 우심 그러니까 이거죠 우심실에서는 폐동맥이 나오는데 폐동맥이 대동맥하고 교차되죠 애기는 폐순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막힙니다 요렇게 대동맥 궁으로 빠지는 것을 보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심장초음파의 반이 끝나는데 심장초음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 저기 정밀초음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초음파다 요렇게 지금 됐고 요쪽부분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거죠 요거죠 감사합니다.